사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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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5분인가 아 시간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을 볼 수 있나? 이거 사고 갈래요? 아뇨 이거 사고 가면은 네 안될 것 같아 이게 시간 클리어가 더 있어갖고 어 안녕 안녕 자 바위 되겠네요 지금 보자 보자 아까 아까 27,873점인가 그랬으니까 점수 많이 넣어 엄청 나온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한번 확인해보죠 일단 28,000점 넘으면 좋겠네요 수송선을 오지게 때려야되네 29,000점은 나올 것 같은데 아 살짝 살짝 넘네 살짝 그래도 높아요 에 조금 높아졌네 그래도 높으니까 뭐 에 어 3만 2지 어떻게 나오지? 그러게요 아우씨 수송선이 천점이래요 수송선을 다 잡아야되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오케 오케 그러면은 아예 때려버리죠 그냥 수송선 오케이 수송선을 좀 때리고 그 다음에 저 암살자 때문에 저 암살자 물리면은 무조건 오리사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거 뭐야 우클리 우클리 그리고 자 보니까 토르비온 자주 노린 것 같아 그냥 암살자 멈춰 바로 궁 써갖고 어떻게 생존해 버릴게요 저는 오케이 오케이 그것만 이제 되면은 아 그것만 되면 되는데 네 최대한 덜 죽고 암살자는 안죽으면 돼 암살자는 바스는 기둥 네 그리고 그 마지막 구간에 배 오는 쪽에 계단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처럼 등을 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 구간이 아 네네네 해보는게 지금 어떨까라는게 일단은 네 좋아요 해보죠 아직 시간이 좀 넉넉타니까 한번 이것도 해보죠 네 오른쪽이랑 정면 정면 없어요? 정면 없어요? 그럼 아예 수돈수돈 터쳐야지 점수 인정인가봐요 아마 아예 아예 터쳐야 되나봐요 아예 터쳐야 되나봐요 비를 좀 더 몰아야겠구나 노돌리 클리어 26,000점 네 네 재원 팀도 그럼 다 터트리는거구나 그런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리가 없을거 같아요 어때요? 네 재원님 팀은 두번 죽었다래요? 아 그래요? 최대한 안 죽어야겠다 그게 힘들지만 해보죠 네 비행기를 여러개 터트리지는 못하니까 한개씩 정해가지고 네 네 포커싱니다 아예 비행기를 다 터트려서 스킵을 했다는데요 아아아아 그거 한구다라는거 같아 한구 네 그거는 가능할거 같아요 우리도 그 비행기 수송선도 1000점 줄여나 그것도 그 비행기 수송선도 1000점 줄여나 그것도 그러겠지 아마 암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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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없어요? 자 자 자 정해병 잡을게요 오케이 나 나 나 나 저 했는데 없대요 아 컷 컷 컷 컷 컷 잡았어 이거 된거에요? 이거 된거에요? 어떻게 하는건가? 모르겠어요 네네네 됐어요 방금 된거에요 된거에요? 오케이 네 방금 됐어요 자 고철은 참을 수 없어 그 암살자에 그 암살자가 우리 누군가 물었으면 바로 그냥 네 땡겨야 될거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는건 여기 그대로 있죠 네 근데 좀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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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이 나오니까 저격 나올 때 조심하자는거죠 이거 좀 나가야되는게 수송선 깨야되서 아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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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터박국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어어 터졌어 어 터 터 터 터 Store 어 암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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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벽이 없어요 방벽이 없어요 어 좋아좋아요 방벽없어요 네네네 어어엌 어어 어 잡았어 나왔어 나 아 죽였다 죽였다 죽였어 죽였다 이거 왼쪽으로 바로 구강에 박혀주면 안될 것 같은데 왼쪽에 스물도 있는 위치에 가봐야겠어요 장벽이 너무 잘 빠개져가지고 그건 그래요 너무 세서 애들이 네 장벽이 너무 빨리 빠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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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이제부터 안 죽으면 돼 저희 여기서도 아까 죽고 그 뒤로 아무도 안 죽었거든요 이거 바로 오지 않나요? 네 바로 올걸요 오른쪽에서 오니까 그거 보고 쏴야 돼요 소용선 파괴하면 접수가 좋다 그러게요 그럼 좀 나와서 쓰죠 오른쪽에서 들어오면은 소용선 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쏘게 앞으로 시작해주세요 이러면 우리 진영 갈리는데 왔어요 왔어 저거 아니에요 진영 갈려요 진영이 갈려요 왼쪽으로 정해병 정해병 컷 이거 방벽 없어요 네 빠질게요 성격 오 쩜 쩜 쩜 쩜 갯어어어 쩜 갯어어어 쩜 갯어어어어 쩜 갯어어어 쩜 갯어어 네 살릴께요 제가 아 암살 자 암살 자 암살 자 으 무서워 오케이 아유 이게 이득인가 소렌가? 주소로 소렌가? 점수가 1000점이라서 커진거 맞나? 하나는 깼어요 하나는 깼는데 일단 바로 끝까지 가보자 일단은 이대로 끝내보면 알겠죠 네네네 어 정해병 안에 뒤쪽에 돌격병 이건 여기 좋아 2층 뒤에 뒤에 볼게요 어어어어 아 개왔네 중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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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 1.4 중화기 1.4 자 20 20 10% 10% 10% 개피 사망 그렇지 샷샷 자 위도우 이거 위도우 좋아줘 네 위도우 조심 부자하러 가면 머리 깨질거 같아서 잡았어요 잡았어요 떨궜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그냥 때렸어요 그냥 때렸어요 이거 좀 여기 요정도에 받을게요 요정도 네 뒤로 와주세요 어 뒤에 암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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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앞에 절 아 또 나야 또 나야 오 좋아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표민이 나이스 와 아 상관은 넥피셜이 좀 많아서 모르겠어 이거 뭐 있다는데 근접공격으로 쎄고 싶다는데 저것도 넥피셜인거 같아 너무 넥피셜이 많아서 오늘 확실한 것만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뭐뭐 한다 하던데 이런가지 말고 네 네 이거 여기 있을게요 이거 공격하면 풀어진다던데 어 이런거 하지 마세요 풀어왔야 돼 풀어왔야 돼 풀어왔야 돼 풀어왔야 돼 풀어왔야 돼 네 나가자 오리사 생 생 생 생 앞으로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네 좋아 좋아 오히려 생zięki 우리가 넣었다는데 그러면 다른거 가면 되구나 네 네 갑시다 네 중간의 bridge 네 ahh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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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많이 깎았어요 좋아요 진짜 많이 깎았다 했는데 아 이거 뭐 쿠거 안 써 되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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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도는데 2층 건너 2층인데요 거의? 그럼 나가서 마무리할게요 올까 온다온다온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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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옥올라와요 와요와요와요와요와요 저거고요 μ 죽네 살릴게요 살릴게요 어떻게든 따눌려 보겠습니다. 네요. 오케이 오케이. 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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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무력 없대요. 역시 데스 아티스트. 하하하하. 앞으로 가서 꺼내주시구요. 설치하구요. 오케 2단 완료. 방어막. 아 나왔어요 암살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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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나라나나. 오케 라이스. 이렇게. 오 좋아요 좋아요. 와 나이스 컷컷컷컷. 저. 에에. 갑부싸 조심. 왼쪽. 나가자마자. 갑부싸 조심. 없다. 어디에요. 그. 여기로 와보세요. 저인대로. 네네네네네. 계단 있는데. 네네네. 아. 아. 오케오케오케. 거기는. 여기. 여기 말하는거 같아. 여기. 네네네네. 정면만 보면 돼요. 그쵸. 여기서 빨리 싸와봐요. 네네. 한번 해보죠. 여기.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비행기 오면 비행기 첫번째. 어. 비행기. 그러게. 비행기 속에도 좋고. 이게 좋네요. 저격수가 좀 문제일 수 있어요. 다만. 어. 밑에 밑에. 왼쪽 밑에. 네. 괜찮아요. 정해병이 이러면. 일단 문제가 별로 안될 것 같아요. 좋아. 자. 돌격성만 잡으면. 돌격성만 잡으면. 어.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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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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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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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 자. 비행기 와요. 비행기 작은 근처에 있는 거. 왼쪽서부터. 네. 자. 폭틸. 오케이. 오케이. 된거예요? 된거 같아요. 터지 않아요. 오케이. 아 그러게 배는 안 터지나? 어 온다 온다 왼쪽 왼쪽 와요 보스도 여기서 해볼래 보스 여기서 하는게 좀 별로일까? 어 정의병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굿굿 다arche 어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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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고ni 안나인데 지가 우리 앞으로 올 거에요 저기 저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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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개 나 차차 나이스 아래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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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야 와야 나 걸렸어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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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나이스 암살자 저격수 다 잡았어요 그러면 남은거는 거기인데 여기서 해볼래요 아니면 들어갈까요 원래 하던대로 원래 하던대로 해 여기 여기 무서워 수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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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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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좀만 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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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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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에요 뭐야 어 길렀다 저거 아 어떡하지 아 이거 구하러 가야되는데 이거? 나 혼자 묵다 항상 구해줘야되 아니면 이제 끝나요 다같이 가요 다같이 가요 다같이 가자구요? 아 다같이 가요 어쩔수없어요 다같이 가서 구해야되요 자 제가 어그로 제가 어그로 할께요 제가 어그로 할께요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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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죽었다 자 바로 밑에 아니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올라오면 다같이 있다가 올라오면 내려갈께요 네네네 아 내려갈께요 내려갈께요 아 나 죽었다 어 깜짝이야 괜찮아요 그거 살리면 되요 아이고 아이고 한마리더 뒤에 한마리더 뒤에 한마리더 뒤에 한마리더 저희가 마지막에 좀 우왕좌한게 좀 컸네요 에헤 죄송합니다 아 죽어야겠다 아유 아아 내가 위에서 죽었으면은 아아 안됐는데 아유 괜찮아요 다음이 있어요 시간도 많아요 아유 근데 가다가 죽어가지고 아아 근데 이거 태준님이 안죽었으면은 다른 누군가가 죽었을거 같아요 하하하하 결과는 똑같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우 근데 이렇게 확 녹아버리네요 아아 야 애들 너무 쎄갖구 이게 또 전설이 이거 얘가 너무 쎄갖구 입판하고 한번 오면서요 와아 미라지팀이 저희 완전 밑반갑까지 썼어요 미라지팀 아 진짜요? 그냥 발 도망가버리죠 그냥 저희 네 도망가야되요 예에 바로 도망가버리죠 뭐 일단은 수송선 저거 깨는거 알았고 어 솔직히 저거 알면은 끝이죠 네 저 2층에서 일단 하다가 이따가 절로 옮기죠 저 방으로 네 바로 가버리죠 바로 정크렛 어떠냐고 정크렛을 왜 쏘요 그 수송선을 바로 아래 먼저 내려가서 아래에서 위로 쏘는건 어때요? 가면서 쏘니까 너무 딴 데서 많이 맞아가지고 그 중화기명올때 중화기명올때 안그러네요 아아 좀 내려가서 바로 뛰어내릴 수 있는 곳에서 쏘거나 그럼 먼저 이동해서 쏘아버리죠 먼저 이동해버리죠 이동해서 이동하고나서 도망가기싶게 일단 가서 해보죠 예 그리고 여기서 안죽어야되는데 그죠 여기서 일단 안죽으면은 그거를 그거를 아아 아 브리기테도 좋긴한데 브리기테도 좋긴한데 브리기테라면은 저걸 수송선을 깰 수가 있을까? 그러게요 데이틴 안되갖고 브리기테 확실이 좋긴한데 암살자한테도 안죽을 수 있고 자 보험압 어 수술쏘러 데미지와 동해병 왼쪽 나이스 아 저거 아 저거 고철 왜케 유욕적이냐 진짜 아우 아 저만 먹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아 먹으면 안되는데 아이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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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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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쪽에 한명 튀었어요 어 컷 오케이 네 보호막 드릴게요 터졌고 정해병부터 네 아 네 자 안 죽어야겠다 진짜 나이스 가장 위험한게 그거 같아요 저기병사건 맞아요 그냥 그냥 보이면 주는거야 장전 아닐테 좋 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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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냥 앞에서 가버릴까요 잡고 네 그냥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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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왼쪽부터 잡고 왼쪽 컷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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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병 나와요 동해병 이거 여기서 바꿔 여기서 바꿔 중 가운데서 박지 말고 위쪽에서 막 갖다가 조금 제가 비행기 비행기 네 오케 수업 쓸게요 비행기 컷 고고고고 오케이 이렇게 했고 어어 와요 암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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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써서 아 나이스 컷 와 리더 왼쪽 편 리더 네 맨쪽 왼쪽 왼쪽 정해병 2명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위도우 아직 있어요 위도우 조심하세요 위도우 무조아 위도우 개피 위도우 개피 호동이 들어가세요 호동이 들어가세요 아 잡았어 잡았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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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둘 노네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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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흰색하게 흰색하게 네 여기 여기 어휴 호동이 좀 뒤로 좀 뒤로 어휴 순간 갑분사 되는 줄 알았네 어휴 밑에도 많아요 자 왼쪽 편 아래 확인해주시고 왼쪽으로 들어가요 네 어휴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오락합시다 하고 우선 여기다가 박을게요 네 네 여기 안에 여기 조심하셔야 돼 여기 여기 이따구 웅 우선 proposed 왼쪽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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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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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다 몬로 보통 다 android 덮어로 네 위도우 리딜 준 맨 그리고 바로 굿뚝 굿뚝 아 좋아 좋아 아들 잘한다 자 와요 왼쪽에 정해병 두명 정해병 정해병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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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더 왕성수 없어요 1명 더 1명 더 1명 더 정해병 1명 더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안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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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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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다음에 쓸 궁극기가 비어예요 아 여기? 네 금방 채울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벌써 20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찬양할까 바로 바로 까지 사실 여기서 아직까지는 궁 안쓰도 되거든요 네 암달자 나와도 안 써도 되긴 해요 네 쿵게이저 될 것 같아요 자 꺼내주세요 좋아요 바로 구조와 저거 걸면은 잡을 수 있는거에요 어 저 저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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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살았다 살았다 앞에 거 정리 정리 위도우 조심 위도우 조심 자니를 빼 위도우 안해줘서 رج passing 네네 저 이 기品 어디 Sur зон어? 저희가 어떡하지 이거 조심하세요 여전게ци OP 네 and 저 다리쪽 단체재요? 잔기 터 됐고 아dleò crest olly 아직 한 번도 안 죽었어요 רי 여기서 이제 암살자 오지 않나요? 예 와요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 이거 최대한 네 자 암살자 소리 암살자 왔어요 왔어요 궁 쓰고 자 자 자 오케오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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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멸해 정멸해 저 비행기 터진다 어 좋아좋아요 조심조심조심 네네네네 빠지면 사리면서 지금 조심조심 조심조심 자 또 또 조심조심 방어막 방어막 펼치고 오리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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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리고 포탑 좋아해 갈게요 오리사가 앞으로 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아 트루비형 진짜 빨리 오는구나 네 진짜 그냥 그냥 생겨 계속 바로 바로 꺼내올게요 네 아 이거 찍혀 잡고 올라갈게요 좋아 넣어줘요 네 조심조심 조심 조심 무리하게 딜러타가 죽더라구요 제가 어렸습니다 자 한 150이면 그냥 빠져버려요 150이면 됐스 방피해요 지금 아래 내려온다 이제 네 아래 올거에요 아래 볼게요 아래 괜찮아요 지금 쫄장니 쫄장니 좀 어 어 어 어 어 뭐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밑에 정해병 정해병 어디 아 정해병 잡았어요 아 잘 못왔다 아 이거 못 빨리 뜬거 같은데 네 저 주화기병인 줄 알고 어 왔어 이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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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지금 죽이면 되요 죽이면 되요 죽이면 되요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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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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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끌어와요 바로 끌어와요 좋아 셋 넷 다섯 자 암살이 이소리 좋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그러게요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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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바로 죽는 듯이 아니구나 그냥 멈추고 나서 한건데 내가 대상자였는데 내가 초월 써가지고 네 빠진거구나 그 자리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 고고고고고 좋아 괜찮아요 아 한번밖에 안 죽었어 지금 네네네네 이번 이번에 이대로 깨면 최고 득점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거 같아요 아 안죽구 네 화이팅 자 위도 지금 알아서 와요 우리 앞으로 죽으러 네 아 근데 너무 때릴 수가 없어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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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 때려 저 저 저 저 저 저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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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컷 다이스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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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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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컷 컷 두 명 컷 두 명 컷 왼쪽에 정예병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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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여유가 좀 있어 뻗을 수 있는 네네 그 굳이 때릴 수 있는 것도 왜 만든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오네요 이제 바다 앞에 아 좋아 어우 아프다 정면에 네네네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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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미 좋아요 마지막 버스전에서 나이스 가능하면 다음 버스웨이 아 암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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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치 완전 개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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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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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왼쪽 두 마리 커트 수용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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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스 아니죠 오케이 아 지금 움직여 이거 이거 하고 나와 이거 하고 나와 이거 하고 나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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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아래로 왼쪽 아래로 왼쪽 아래로 왼쪽 아래로 왼쪽 아래로 왼쪽 아래 에라 죽지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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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여기서 죽음방은 아까 아까처럼 망하더라구요 딜러와야 돼 딜러와야 돼 구조가 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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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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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올라갔어요 네 저 밑에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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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냥 여기 여기 신경드릴게요 저 아래만 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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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어요 어 그냥 그냥 빼야 돼 그냥 빼서 잡아야 돼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자 밑에 돌격병 잡았어요 네 어디로 오고 있어요 여기 여기 정면 거의 위에요 아래쪽 위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 위쪽 위쪽이 거예요 위쪽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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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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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아 한 명 더 왔어 지금 잡아야 돼 정리하면 돼 정리하면 돼 바로 정리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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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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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jan lesb 정임 정임 대진 쟤 정임 두명이다 두명이야 두명이야 두명 한명 잡았어 한명 잡았어 한명 잡았어요 안 닿아요 아andi 하지마 내가 하지 그거는 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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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desarroll 도망가 네 도망가라고 도망아 도망갈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조준님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저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아 이게 안된다 아 밖에 너무 많아 밖에 살려볼게요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안돼 안돼 이거 일단 머동림 살려봐야 머동림도 더 안돼 안될거 같은데 저거 이미 왔어 버려 버려 일단 버려야 돼요 돌아요 지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오케이 지금 들어와서 빌면 살릴 수 있어요 저도 겹치게 저도 겹치게 살릴게요 중악2병 지금 2층에서 가고 있어요 내려갈 곳 되기 밑쪽에 도결병 두명 들어갔어요 저 20초 저 20초 18초 제가 15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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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돌려 돌려 돌려 아우 따진다고 돌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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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안쪽에 돌교병 오케이 컷 컷 컷 컷 컷 컷